세자는요? 대검! 세자가 아직도 버젓이 경상 땅에 살아있습니다 세자를 내놓으시지요 네, 그래 하지요 저가 누구도 믿을 수 없사옵니다 빨리 여길 드셔야 합니다 이제 그만 한양으로 가시지요 모두들 잘 들으시오 이제 곧 해가 질 것이오 다시 한 번도 방식을 확인하고 절대로 자기는 자리에서 이탈하지 마시오 알겠소? 네 감사합니다 끝난다 생각하느냐 끝난다 생각하느냐 끝난다 생각하느냐 알짜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.